그 언더우드 가문은 4대 120년간을 우리 한국에서 헌신하였는데 첫 번째 오늘 그 가문 가운데 언더우드 부인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분은 강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세브란스 병원이죠. 제2대 부인과 가장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의 시위로 활동하다가 한국에서 여자 혼자 있는 것이 조금 위험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언더우드와 결혼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체 언더우드 원환경이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일제의 만행인 제암리교회 사건 그리고 수촌리 화수리 학살 사건 그 만행을 조사해서 세계 언론에 일제의 만행을 알렸던 아주 뛰어난 분이 바로 원환경입니다. 특별히 연세대학교 교장으로 활동 중에 1942년도 일제의 선교사 강제출국에 통해서 돌아갔다가 해방 이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헌신했었는데 1949년 연세대학교의 공산학생 간부들에 의해서 그 부인이 피살되어서 양아진에 안장되는 그런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6.25전쟁이 일어날 때 세 아들은 함께 자발적으로 6.25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백두산 천지의 깊이를 최초로 잰 사람이 바로 원환경이고 이수신 장군의 거북선 설계도를 그리고 한국을 끊임없이 사랑했던 사람이 원환경입니다. 61세의 나이로 소천에서 용하진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그 세 아들이 6.25전쟁에 참여했던 세 아들입니다. 그리고 3세 언더우더 원이란 박사가 있습니다. 6.25전쟁 때 미 해군에 다시 입대해서 인척산륙작진에 참전하였고 국제연합군 정전협상수석통력장교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는 그 협상하는 수석통력장교로 활동했습니다. 경신 중고등학교 이사를 지냈지요. 대한성석홍에 이사를 지냈고 강주기독병원 이사를 지냈으며 세문환교의 장로로 활동했습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고 인천문화상을 받았고 한미우여협회장상을 받았고 연문인상을 받았고 양하진에 현재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3세 언더우더입니다. 그리고 4세 언더우더 원한강 박사는 2004년 이제 내가 언더우더 가문이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은 다 있다. 그런 말을 남기고 개인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집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들을 한국에게 기증하고 떠나갑니다. 이로써 4대 120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언더우더 가문의 헌신은 끝이 났고 현재 양하진 묘제는 언더우더 1세와 그리고 부인, 언더우더 2세 원한경과 부인, 언더우더 3세 원일한과 부인, 언더우더 4세 피터 언더우더의 부인 등 7개의 묘비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언더우더 4세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신 분이지요.